금강에 보면 수보리가 한 번 울었죠? 한 번 듣고 중간쯤 감격에서 울었고 하음경에 보면 선재동자는 53 선지식을 친근하고 가면서 가면서 늘 울었죠? 여러 번 울었어요. 53 선지식한테 53은 안 울었지만 적어도 한 40여 년은 울었을 거예요. 선재동자가. 그때 세존이 안안과 및 회중에 여러 유학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무학대중한테는 삼계, 윤회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학 알아안드는 그러니까 모든 유학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미래의 일체중생을 위하사 출세의 인어를 지으며 속세를 벗어나는 해탈이죠? 해탈의 원인을 만들어주시며 장래의 눈을 지으려고 하사 장래의 안목이죠. 장래라는 말은 후래 중생까지 널리 부처님의 정법시대 외에도 상법과 말법의 모든 중생들에게 밝은 눈이죠. 부처님은 법문이 바로 법안도 되고 대안도 되고 여러 가지 정안도 되고 그렇죠. 바른 눈. 그 전에 일본에서는 도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길도자 도안. 도안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 장래의 눈을 만들려고 하사. 부처님은 이제 세 번째 마정이 나옵니다. 연부단 그 작은 광수로 연부단 금빛과 같은 불구수레한 그 자막 금색의 빛나는 손을 가지고서 나라노 정수리를 만져주신다. 세 번째죠 지금. 그러니까 그 광경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즉시에 시방 보불세계가 육종으로 진동해요. 시방세계가 막 천지 진동을 해요. 부처님이 자막 금색 팔을 가지고 안 하는 정수리를 만지시니까 시방세계가 육종으로 진동한다. 육종이라서 아시겠죠. 그 전에 여러 번 나왔었죠. 동기용 진후격 그만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죠. 여러 가지 소리가 나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육종진동이 뭐 하는 것 빛깔로 소리로 나타나요. 이건 형의 삶용. 이건 소리의 세 가지. 육종진동이라고 해도 치천각이죠. 결국에 앞의 것은 치각에 대한 것이고 뒤의 것은 청각에 대한 것. 뭐가 이렇게 흔들흔들 움직이는 것이고 뭐가 이렇게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이고 용원은 막 솟아오르는 것이고 용원은 우리 땅에서 솟아오르듯이 솟아오르는 것. 법화경이 보면 종기 용출품 나오죠. 땅으로부터 솟아나온 것. 법화경 했던가요? 네? 했어요 벌써? 다 했네. 법화경도 하고 유마경도 하고 용출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보글보글 깨고리 소리나듯이 하얀 우윳빛깔처럼 땅에서 온천수가 보글보글 일어나요. 그런 게 용이고 지인은 막 뇌성같이 배락천둥소리처럼 진동하는 거예요. 훈은 사자나 범이나 공 같은 것이 소리를 꽤 고함치는 것. 우는 소리죠. 동물들 큰 동물들이 우는 소리와 이것은 폭격 같은 거 뭐가 돌과 돌이 그냥 부딪혀서 와직근 부닥탕 하니 막 막 그냥 산풍 아파트 무너진 건 산풍 아파트 무너지는 게 격이라 지금 바이낙 바이트로 고침 건물 폭격해가지고 내란게 가죠. 그런 소리 같은 게 격이요. 격포 앞바다에서 배들이 침몰한 게 그 놈은 격포라고 했으니 그게 온전하겠으니 나한테 격포는 지나갔는데 구한 것이 월명암 가기 전에 격포 지나가거든요. 내소사에서 월명암 가려면 바닷가 격포라요. 격포 이름도 더럽게 짓다운 가렸지. 그때 가면서 격포가 뭐여 그러더니 배 침몰사고 지금 김영삼 대통령 때 육해공 세정사고 날 때 격포에서 배 침몰한 거 났잖아요. 격포 옥포 하듯이 목포 하듯이 그것도 바닷가라서 포라고 격포가 뭐여 육종이 다 진동을 하고 이진 여래가 이진수와 같은 많은 부처님들이 그 세계에 머무른 자들이 화장세계에 머무른 부처님이나 만월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나 또는 부동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나 그 부처님마다 또 각각 보호관이 있어서 그 정수로부터 나와요. 부처님은 이마에서 또 광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육종 진동한 다음에 여기 서가열에 의해서 서가열에 부처님의 손으로 만안을 마정할 때 그런 게 나타나요. 그 광명이 동시에 저 세계에서 저 모든 미진수 세계에서 시방세계에서 기타 숲에 와서 기원정사 거기에 광명이 멀리 사무쳤어요.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정수리에 대했어요. 열애정은 서가열에 서가열에 정수리에 다 광명이 이렇게 뻗어서 비쳐 왔다만 그러니까 지방세계 부처님 정수리에서 광명이 나와가지고 서가열에 머리 정수리로 이렇게 딱 무지개 같이 선이 이어진 거죠. 지금 지아나지요. 관촉이구만. 그래서 논산의 관촉사도 그런 의미에서 관촉이라고 했지. 관촉이란 말은 빛과 빛이 되어있는 것을 관촉이라고 했어요. 논산 은진미래인가 관세음보살인가 부처님하고 중국 총림의 부처님하고 그 부처님 광명끼리 불쌍해서 광명끼리 서로 한국 부처님하고 중국 부처님이 광명이 서로 되었다 해가지고 관촉이라 이거. 관광사로 제도 절갠다. 관광사 이 족자가 광자가 뜻이라요. 부처님 광명 대만에 가면 불광사 절이 있죠. 여기 서울에도 광덕신임 절이 불광사 아니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이직률을 얻었느니라. 과거에 없던 사실 그것 참 희한하잖아요. 시방세계 부처님에서 광명이 나와가지고 여기 서가열에 부처님 정수리다 됐으니 그게 희한하잖아요. 육종이 진동하고 희한하잖아요. 그것은 시방계부로 모든 번외의 결박을 푸는 것이 다 같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번외의 결박은 다 육군뿐인지 다른 것이 없다만 육군이라서는 번외의 결박의 근본도 되고 해탈을 얻는 근본도 되고 3세 시방계부로 수행방법도 다 육군의 결박을 푸는 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 광명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척척 아는데 그걸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인고 하고 미직률을 얻는 거지요. 알아도 미직류지 뭐. 그렇지 않아요? 몰라도 미직류요. 알아도 미직류지요. 이에 안안과 모든 대중자리에 함께 들어보니 시방 미직 열애께서 이부동성으로 이구동음이나 동생이나 같은 말이죠. 요즘에 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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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동생이라고 뭐하나 무슨 선전광고 나오는데 거기는 이구동생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쭉 해놓고 이구동생 해놨대요. 사람 입같이 해놓고 입구자를 글자로 표시도 안하고 그림으로 표시해야 돼요. 이구동음으로 안안에게 일러 말씀 하사대요. 선제라 안안아. 그러니까 시방 여러 부처님들이 지금 안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가열의 부처님은 가만히 가만히 계시고 착하다 나나나 네가 구생 문명이 너로 하여금 생사에 운전케 하는 그 결근을 알고자 가르친다. 오직 너의 육근이오 다시 다른 물건이 없는이라. 육근이 바로 번외의 결근이 된다 말이죠. 번외의 그 맺힌 근본이 바로 육근이다 말이죠. 구생 문명이라서는 문명 중에 가장 깊은 문명이죠. 같이 태어날 때 함께 태어난 거 함께 태어났다 해서 구생이오.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문명이 구생 문명이라요. 금생에 익혀진 문명이 아니라 과거 전생전생에 익혀진 근본 문명이라요. 근본 문명이 너로하여금 생사에 운전케 하는 그 결박의 근본이 뭔가를 알고자 할지 인단 그것이 바로 육근이다 말이죠. 육근이어서 다시 다른 물건도 없고 또 푸는 것도 그래요. 맺힌 것도 다른 물건이 없고 육근이고 푸는 것도 역시 다른 물건이 없고 육근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시 무상 보리가 더러 하여금 안락 해탈 적정 묘상을 속히 징득하고자 할지 또한 더 육근이요. 다시 다른 물건이 아닙니다. 아까도 다른 물건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근도 육근이고 모두 다 육근이요. 해결도 육근이고 결근이란 생사 보내 결근이죠. 결근도 육근이고 또 해결도 육근이고 다른 데가 달 붙은 게 아니요. 달이 다 육근이요. 맺힌 것도 육근이고 또 풀어가지고 열반 묘상을 얻는 것도 육근이라요. 안락이라서는 극락보다 더한 것 가장 열반은 그 그 자리가 안락 아니요. 안락 해탈도 역시 번외의 모든 고통을 벗어나는 그 자리죠. 상락하정으로 봐도 되죠. 안락은 낙득이고 열반경에 해탈은 아득이고 또 그 다음에 적정은 정덕이고 또 묘상은 바로 상덕이고 열반은 상락하정을 말했어요. 상락 아정 열반을 네 가지로 말하죠. 열반은 덕을 상락하정으로 상락하정으로 뭐라 하겠어요 묘상이라고 했죠. 등엄경의 묘상은 바로 이걸 안락이라고 그 다음에 아는 해탈이죠. 해탈이 바로 알아요. 정은 적정이죠. 그래서 적정은 정이요. 청정이나 적정이나 같은 말입니다. 상락이라 아니다. 낙락이라 아니다. 열반은 사덕 가운데 이건 아득이라 아니다. 이건 정덕이라 아니다. 그래서 육군으로 발미암아 열반을 얻을 수 있고 또 육군으로 발미암아 번외의 속박도 있고 이 한 자리죠. 여자는 근에다 치중을 한 거죠. 이 말씀이 그렇게 해가지고 치방재부리 아난에게 찔려주셨어요. 아난이 비록 그와 같은 법음을 듣기는 들으나 마음이 오히려 분명하지 못하여 그래도 명백하게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께 고하여 빨아져요. 여기 부처님은 서가연애죠. 어찌하여 저로 하여금 생사 윤회와 안락 요상이 함께 육군이고 다시 다른 물건이 아니라고 가십니까? 하나는 육군의 결박은 뭡니까? 생사 윤회죠? 이것은 생사 윤회고 이건 안락 이고 안락 요상이라고 끊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글자를 조금씩 바꾸기도 하지요. 해결은 안락 요상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부처님이 만한에게 이르사되 육군과 육진이 근원이 갖고 속박과 대탈이 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군 육진이 다른 걸로 보지요. 육군은 자기 자신으로 보고 육진은 타의 경계로 자타로 구분해서 보지만 그게 둘이 아니다. 말이죠. 근원이 같단 말이죠. 우리는 속박과 해탈이 다른 걸로 보지만 속박과 해탈이 둘이 없을 주마경의 부리법문처럼 법성원용 무의상이다. 모두 다 법성으로 보면 다 법성 아닌 게 없죠. 그래서 법성이 원흉에서 두 가지 모양이 없다는 것과 같이 속박과 해탈이 다른 것 같지만 근본이 같으니까 육군은 근본 자리에서 촉박도 되고 또는 풀면 해탈도 되고 그래서 박과 탈이 둘이 없다. 그만 합시다. 거기까지만 하죠. 이 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진이 동원하고 박탈이 무기라. 또 해결과 결근이 다 육군이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문제는 가장 기억할 것은 해와 결이 모두 육군. 여기 주요 골단은 여기 주요 골단은 이거죠. 해와 결이 해는 해탈이고 결은 결박이고 생사 윤회는 결이고 열반 적정 요산 같은 건 해 아니요. 해탈 해탈과 열반 그 해탈과 생사 윤회 결이 모두 다 육군이다. 이것도 육군 좋은 것도 육군 성인 되는 것도 육군 법무부가 되는 것도 육군이다. 근과 진이 근원이가 낫고 속박과 해탈이 둘이 아니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래요.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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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